활기찬 아침을 위한 5가지 비법 아침에 활기를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에서 활력 있는 아침은 우리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활기찬 아침을 위한 5가지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째,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을 마셔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몸 내부를 깨우기 위해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뻐근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도 안 좋을 뿐더러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살살 풀어주세요. 셋째, 영양 가득한 식사를 챙기세요. 건강한 식사로 에너지를 보충하면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과일이나 견과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등을 섭취해보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은 필수입니다.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오늘의 목표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약하자면 물 마시기, 스트레칭, 영양 가득한 식사, 충분한 수면,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활기찬 아침을 위한 다섯 가지 비법이에요. 우리의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시작될 수 있으니 아침이 힘들다면 이 비법들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함께 활기찬 아침을 맞아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